이 시간 모든 사역자가 전형해 주신 한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혁일 목사님께서 사역자 조장의 자세와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구역지교회가 294개입니다. 거기에 사역자들이 300명이고 조장이 317명입니다. 전체 사역자 조장이 617명입니다. 그리고 예원교회 가장 중요한 조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역자 조장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예원교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사령관입니다. 역할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인들이 우리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뛰어난 민족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예원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당의장 목사님이 아시고 또 대교국은 목사님이 아시고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본인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영적 사령관입니다. 제가 어떤 TV에 보니까 이 백로가 모여있는 이 서식처를 보게 됐습니다. 아마 소나무 위에 백로들이 이제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 집을 만드는데 그 소나무 밑에는요 다른 새에 비해서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납니다. 배설물과 또 이 백로가 토해낸 그 음식 찌꺼기들의 그 냄새가 상상을 초월해요.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가 봤더니 백로가 새끼에게 먹이를 줄 때 다른 새하고 다른 방법으로 먹이를 줍니다. 본인이 물고기를 잡았다. 그럼 먹습니다. 씹어서 먹어요. 그리고 나서 새끼한테는 어떻게 하죠? 위에 있는 음식물을 토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해서 새끼 있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나무 밑에는요 이 배설물 때문에 이 토해낸 음식 찌꺼기 때문에 냄새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사역자 조장이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단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음식으로 치면 분쇄해서 쪼개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설명해 줘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열두 가지 문제가 뭐예요? 강단에서 당의장 목사님이 열두 가지 문제 열두 가지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열두 가지 문제가 뭡니까? 또 우리 어떤 사역자 조장은 기도할 때 WIO, WIO 대기해 주세요 기도한다는데 WIO가 뭡니까? WTO는 내가 들어도 WIO는 뭡니까? 또 10대 흐름은 또 뭡니까? 여러분 새가족이나 또 교회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잘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에 현장에 있는 사역자 조장들이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대살로가 지역에서 3주 동안 캠프를 하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어떻게 증거했냐면 뜻을 풀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그리스도를 뜻을 풀어 설명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들이 카톡이 오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마태봉 19장 강단 메시지를 통해 한 청년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청년이 니고데모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중직잡기들이 모여서 그 부분에 논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니고데모다, 아니다. 니고데모다, 아니다. 요한범 3장에 나온 니고데모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이 또 문자도 왔어요. 목사님, 마태봉 19장의 그 부자 청년이 니고데모 아니지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사역자들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닙니다. 니고데모와 마태봉 19장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은 별개의 인물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잠깐 제가 설명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어가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AD, 기혼 후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AD 27년에서 30년이었습니다. 요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30년 4월 달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4월이란 말은 한국식 표현이에요. 유대식 달력으로는 니산월 1월 14일 해질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한국식 달력으로는 4월입니다. 자, 니고데모와 마태봉 19장에 선포된 그 청년에 관한 얘기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자지어 또 영생에 대한 오해가 있죠. 선생님 어떻게 행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영생을 받습니까? 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영생에 대한 오해가 니고데모도 있었고 부자 청년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 이 사건은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장, 3장 초창기 사역이에요. 그런데 강단에 선포됐던 한 청년에 관한 부분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사역입니다. 또 니고데모 사건은 요한복음 3장에만 나와요. 그런데 강단에 선포된 그 메시지는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죠. 마가복음 8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사람의 직책, 직분이 관리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서 세 군데 동시에 나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공간복음이 또 뭡니까? 그러고 봐요.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를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비슷한 부분, 반복적인 부분이 계속 나온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 관한 부분은 공간복음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목사님이 이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가 이제 지중해예요. 지중해. 여기가 헬먼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녹아서 흐르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단강입니다. 그렇죠. 북쪽에 큰 호수가 하나 있어요. 갈릴리 호수라기도 하고 디베라 바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강과 바다라는 이 단어를 휘부료로 요미라고 사용하거든요. 강도 요미고 바다도 요미해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라고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디베라 바다라는 용어도 쓰거든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 지역 저 북쪽에는 단, 남쪽에는 부엘세바 지금의 강원도만한 땅입니다. 사거봉소를 볼 때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즉 요즘 계속 강단의 메시지가 마태복음 19장인데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거든요. 마태복음도 전반부가 후반부가 있는데 이 전반부의 마지막이 이 갈릴리 위에 보면 가이샤라 빌리뽀 지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사역을 시작해서 전반부 사역은 이 가이샤라 빌리뽀 지방에 이르렀을 때 마태복음 16장 15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질문합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의 전반부가 뭐냐 예수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저 북쪽에 도달했을 때 물어본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말은 마태복음의 전반부가 예수는 누구신가 그 핵심이 뭐지요?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입니다. 이게 전반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적이 19번 나오는데 이 전반부에 15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전반부에 나온 15개의 기적을 보면서 가이샤라 빌리뽀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후반부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상세히 3장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죽으시는 장소도 아무 곳에 죽으시면 안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어로 해골이라는 골고다 라틴어로 겟셋만의 동산 거기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저 북쪽에 있는 가이샤라 빌리뽀 지방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즉 후반부의 사역은 예수가 그리스도 하기 위해서 즉 상세히 3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이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후반기 사역의 핵심은 왜 오셨는가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후반기에는 4개의 기적밖에 없습니다. 자, 부자청리에 관한 부분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AD 30년 4월 달에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AD 40년 1월에서 2월 사건이에요. 후반기 사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드디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한 청년에 관한 얘기는 지금 예루살렘 근방에 예수님이 도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니고데모 사건과 부자청령 사건은 시기적으로도 전혀 안 맞는 각자의 사건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사역자 조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풀어 설명할 그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새가족이나 또 궁금해하는 모든 분들에게 잘 설명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선포하는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마음이 믿어지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사역자 조장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사역자 조장의 자세와 중심입니다. 어떤 자세와 중심을 가지고 사역을 할 것인가 구역지교회가 294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휘관입니다. 지휘관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책임이 있어요. 제가 89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28개월 13일 군생활하면서 강원도 홍천에 있었어요. 강원도 홍천의 부대는 행군부대입니다. 제가 M6공 기관총의 탄약수, 부사수, 사수가 돼서 제대했거든요. 기관총, 람보 있죠. 람보가 썼던 기관총 10.432키로입니다. 그걸 메고 행군부대이기 때문에 행굴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휘관과 병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관총을 메고 행군했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일반 사람들은 소총을 맵니다. 우린 기관총을 메고 하거든요. 기관총뿐만 아니라 삼각대도 있고 또 받침대도 있고 탄통도 있어요. 또 군장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겁겠어요. 28개월, 13일 군생활하면서 많은 낙오자를 봤습니다. 낙오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행군을 하다가 낙오됩니다. 힘들어서 멈춰버려요. 그런데 장교는요 낙오한 사람을 못 봤어요. 휴식 시간에도 병사들은 그냥 하이밭 내려놓고 쉽니다. 장교는요 함부로 앉지 않습니다. 행군을 끝나면 배고프다 또 다쳤다 힘들다 병사들은 그렇게 아우성 지지만 장교는 침묵합니다. 동일하게 힘들고 동일하게 지치지만 장교는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 장교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장교지 나는 병사와 다르지 그 정체성이 힘들고 배고프고 지치고 몸이 다쳐도 함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장교의 정체성이에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장의 영적인 장교입니다. 말이 달아야 되고 행동이 달라야 되고 삶이 달라야 돼. 왜? 취의관이기 때문에 구역 취교회라는 건 여러분들 담당자입니다. 작은 교회 담당자예요. 책임자입니다. 왜 나를 인정해 주셨을까요? 하나님 인정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역 취교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 것인가 조직도 시스템도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자세와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 조직을 만드느냐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시대입니다. 지금이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고 한 번 더 찾아가는 방문이 중요하고 만나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중요하고 여러분 삶이 중요하고 지금이 위기시대지만 이 위기시대 때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도대체 사역자 조장의 자세와 중심이 무엇인가 그럼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였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누구였을까 그걸 묵상하면서 여러분 가슴속에 다시 한 번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구역 지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역자 조장의 자세입니다. 저는 사역자 조장의 자세를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내가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인가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자인가 왜 말씀은요 먼저는 내 심령을 비춰야 돼요. 내가 증거하기 전에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이 말씀이 먼저 내가 들려주고 깨닫고 내 심령에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하고 그래서 24시가 중요한 겁니다. 사역자들은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이 때문에 삶과 메시지가 일치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고민 거기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묵상 시간을 통해서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잡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댕전 3장 13장 1절의 3장 우리 사회자 목사님이 읽으셨죠. AD 47년에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성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5명의 후보군을 추천하는 내용이 13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요. 그 당시 50만이 살았던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2000년 전 그 당시 세계 3대 도시가 있었어요. 로마 에고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지금은 터키 지역이죠. 50만의 인구가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문화와 문명과 상업이 발달된 거대한 상업도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에 유대인 인구가 7분의 1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짓습니다. 50만 인구가 7분의 1이라고 했을 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회당 정도가 아니라 회당이 그면 회당장도 임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 회당장 소스텐에 그 정도로 엄청난 큰 규모의 회당이 있었을 겁니다. 이 말은 그만큼 안디옥 교회를 핍박하고 또 조령하고 비방하는 것도 굉장히 강했을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드디어 5명의 후보군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성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5명의 후보를 추천합니다. 그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후보의 자격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선지자와 교사 중에서 5명의 후보군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현장에서 보금증가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하면 지금 표현하면 현장 전도 제자 구역 주교의 294개는요 현장 전도 제자들이 모인 현장의 영적인 센터입니다. 현장에서 되어줘야 돼요. 현장에서 사역자 조장들이 선지자의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발견했고 우리가 해결받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사실을 강하게 선포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가 뭐냐 교사들입니다. 교사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가르치는 자 선지자와 교사 중에 5명의 후보군을 뽑았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5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바나바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닉네임을 붙여준 거예요. 그게 이제 바나바입니다. 위로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사라지고 원리스를 들입니다.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그곳에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너는 이제 요셉이 아니라 바나바가 되라. 우리 대교구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여러분 사역자 조장 그 이름이 가슴이 있어야 돼요. 생각날 때마다 가슴이 있어야 돼요. 기억되어지는 존재. 어떤 맛있는 걸 먹더라도 그 음식만 보면 사역자 조장이 기억날 정도로 여러분 이름이 우리 대교구 목사님과 전사님 가슴 속에 기억되어지는 존재. 바나바가 그런 존재였어요.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시몬이라고 성경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시몬이라는 이름 앞에 니게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니게르라는 단어는 흑인입니다.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루기오도 여기에만 나오는 인물이지만 이 루기오가 아프리카 구레네 사람이거든요. 이 말은 시몬과 루기오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흑인입니다. 아니 흑인이 안디옥에 왜 왔겠어요. 학자들은 두 가지 견을 합니다. 하나는 상인일 것이다. 또 하나는 노예일 것이다. 또 이 마나예라는 사람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거 전사님한테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거 대교구 목사님들한테 문자 보냈어요. 모르는 건 제가 아닙니다. 모른 척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게 솔직할 필요가 있거든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 뭔가 젖동생이란 말은 함께 길러지다 함께 양육받다 그런 뜻이에요. 자 BC 4년에 헤롯 대항에 헤롯 대항이라고 하거든요. 이듬의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민족인데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이듬에 출신 정통 유대인이아이라 이방인 이듬에 출신의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아마 로마가 임명해 좋을 겁니다. 그 사람이 BC 4년에 죽습니다. 죽으면서 부인이 10명이에요. 아들도 많습니다. 그 아들들 그 아들들에게 나라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중심으로 이 갈릴리 중심으로 나라가 쪼개지는데 이때 아들 중에 안티파스가 여기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아켈라오 아켈라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저 동쪽 저 북쪽에 가이샤라 빌리포 지방이 있을 때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임명합니다. 나라가 세계로 나눠진 거예요.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리 주변에 이 안티파스가 어릴 때 만한의 어머니가 안티파스의 유모였어요. 그래서 만한과 또 안티파스가 같이 자란 거예요. 그러면 이 안티파스의 이 만하인의 그 직분 직분이라기보다는 그 뭐랄까 주인은 평민이든지 평민이 할 수도 있고 또 노예든지 아니면 뭐 귀족이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만하인과 나중에 저 갈릴리 저 서쪽의 왕이 된 안티파스가 그 어머니와 함께 같이 자란 겁니다. 그리고 사옥이란 사람은요 극단적 유대주의자로서 아직까지 꼬리표를 떼지 못한 상태 그래서 바울도 아닙니다. 사올 여러분 사올이 AD 34년에 다메색에서 예수시도를 만났습니다. 바로 어떻게 해요? 다메색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쳤습니다. 아라바 사막에서 3년 동안 있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누구 하나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고향으로 낙향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다가 AD 44년에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올을 데려다가 1년 동안 안두역에서 가르칩니다. 그 사도인 11장이 나와요. 그 정도로 극단적 유대주의자 예수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거나 죽이는데 앞장섰던 극단적 유대주의자라는 그 꼬리표가 과거의 꼬리표가 아직 떼지 못한 상태예요. 이런 다섯 명의 후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추천받았습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선택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섬기라는 말이요. 세번역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예배로석이 됩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공동번역은 기독교와 카톨릭이 같이 번역한 청경책입니다. 카톨릭에서 많이 보죠. 기독 개신교는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단식을 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 다섯 명의 후보군 중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그 선택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배경도 보지 않습니다. 노예냐 주인이냐 그것도 보지도 않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전혀 보지 않습니다. 학연, 지연 전혀 보지 않습니다. 선지자와 교사 중에서 후보군을 선택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룡의 인도를 받고자 몸부림쳐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색깔입니다. 예배에 집중한 겁니다. 금식이라는 건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오직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이요. 절제입니다. 스탑이에요. 스탑. 성령의 인도는요. 가는 것과 멈추는 것 고우와 스탑. 내 마음대로 하는 건요. 다 고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왜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도박 중독자가 많습니까? 이유가 뭐지요? 무조건 고우입니다.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인생 산 거예요. 그때는요. 분열이 다툼이 미움이 그 사역자 조장은요. 절대로 내 생각이 구역주교에 나오면 안됩니다. 내 경험이 나오면 안됩니다. 오로지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끊임없이 나와야 돼. 그래서 오직의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은 절제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절제입니다. 무조건 가는 건 고집입니다. 그리고 하나 기도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강력한 힘이었어요. 이것이 이 교회의 영적 색깔입니다. 우리 구역주교를 담당하는 우리 617명의 사역자 조장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현장에서 이 강력한 예배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돼요. 강력한 찬양. 찬양도요. 사역자 조장은요. 강력하게 불러야 돼요. 제가 옛날에 장례식을 할 때 우리 전사님들한테 또 사역자들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장례식에 가면 찬양을 좀 세게 해라. 찬양을 부를 때 좀 큰 소리로 불러다오. 기도할 때도 좀 큰 소리로 기도해다오. 왜? 안 그러면 영적 주도권을 빼앗겨 버립니다. 아니 불신자 가정에서. 앞에 영정사진 앞에 온갖 음식이 진열된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먼저 강력한 찬양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결박시켜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이 장례에 참석한 사역자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예배 시스템 즉 강력한 예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은 강력한 찬양 이 말은 정말로 사역자 조장이 힘있게 찬양 불러야 돼요. 그리고 강력한 말씀 선포 강력한 기도 그냥 중언본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묵상 기도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묵상 기도하지만 코로나가 풀리면 내 입에서 중얼거리면서 강력한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강력한 말씀 포럼 강력한 말씀 포럼이라는 게 뭐냐면 인생 포럼하는 게 아닙니다. 넋두리 포럼하는 거 아닙니다.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강단을 통해서 깨달은 것 선포될 때 어떤 사람은요 각각의 다르게 은혜를 받거든요.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구역지교에는 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육자 조장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보금 안에 들어오기 올 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든가요 내 생각이 꺾이고 내 마음이 꺾이고 내 주장이 꺾이고 내 고집이 꺾이고 내가 그렇게 신처럼 받들었던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열심히 노력했던 물질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렇게 다 꺾였을 때 귀가 열린 거거든요. 귀가 열렸어요. 저는 지금도 그 세 가족 중에서 어떤 분의 그 세 가족 카드가 기억에 남아요. 그걸 뭐라고 적혔냐면 이 친구 남자분인데 50대 중반인데 이 분이 늘 술을 먹으면 오차까지 갔던 분이에요. 오차 오차가 뭐냐면 만나면 오차까지 술을 먹어야 끝장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술을 안 먹더래요. 참 이상하다. 아니 만나면 오차인데 만나면 술을 안 먹고 음식을 먹고 교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저 친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교회가 도대체 어딘가 그래서 이제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카드에 오차 친구가 변해서 내가 교회 왔다. 이렇게 나왔더라.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는데 그때가 우리의 심령의 문이 가장 가난할 때 전도자가 주는 그 짧은 메시지가 들려졌고 깨달았고 믿어져서 영접하고 세월이 지내면서 중직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역자 조장으로 임명해 주셔서 그 현장에 파송받은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럼할 때 정말로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깨달은 거 얘기합니다. 그것이 강력한 예배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그때는 이제 사명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 조장은요 생존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에 끌려다니는 인생이거든요. 이제 곧 온라인 새생명 초청이 있습니다. 대교군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전도 대상자를 적어서 보내라고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대강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미션이에요. 미션 사명입니다. 이것이 사명에 이끌려 사는 사역자 조장의 색깔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이 구역 지교에 어떻게 하면 이번에 정말 온라인을 통해서 예수생명이 들어갈까? 23일 30일날 강단을 통해 당의장 목사님 입에서 복음이 선포될 텐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대상들이 누굴까? 그것을요 우리 구역원들에게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단을 다 뽑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역직이 모였을 때 우리 입에서 강력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흐름을 타는 분이에요. 이것이 사명자입니다. 이분들이 현장 전도 제자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 영적 색깔이요. 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영적 색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사도행전 3장 4장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 아니라 이상하게 변했어요. 바울이 2년 동안 1차 세계 성교를 합니다. 지금 말하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비시디안 안디오 이고니움 루스도라 더베 지역 또 2차 세계 성교합니다. 3년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3년합니다. 5년 동안 3차 세계 합니다. 예배소에서 3년 사용하고 나머지 2년은 2차 세계 성교 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사용합니다. 그리고 10년 사역을 마치고 드디어 에디 58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누구냐 야고보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바울도를 이르듯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저는 이 메시지를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자랑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루살렘 이 교회는 믿는 자가 수만 명이다. 수만 명이 얼마나 많냐면요.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40만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40만의 인구 중에서 10%만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은요. 상상초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세계관이 뭐냐면 세계 가장 뛰어난 민족을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땅을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시온성 이렇게도 부릅니다. 다위성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성전이 있는 장소입니다. 성전 안에서도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계가 있습니다. 언약계입니다. 언약계 안에도 두 돌판이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지판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또 거룩한 게 두 돌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자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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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거룩한 도성에 살고 있다는 그 자부심이 뛰어납니다. 지금 야고보 그 수장이 하는 얘기가 유대인 중에 수만 명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게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완전 복음이 아니라 복음과 전통 다른 말 복음과 율법이 혼합된 절대 복음이 아니라 섞인 복음 그럼 바울이 10년 동안 저 아시아와 유럽에 증거했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절대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 전통 한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절대 복음을 선포했던 이 바울이 10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야고보의 수장 그 사람이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당연히 예루살렘 교인들은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그 증거로 바울이 AD 58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예에서 판결받을 이유가 없어요. 로만이기 때문에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에서 100km 떨어진 항구도시 가이샤라였거든요. 이 가이샤라 감옥에 2년 동안 투옥됩니다. 그때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고소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4장부터 베스더 벨리스 총독 앞에 변호하는 바울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2년 동안 투옥하면서 어떤 유대인도 바울을 변호한 적이 없고 어떤 유대인도 바울을 향해서 동정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야곱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한라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완전히 오해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예배소 지역에서 보금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사도행 19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3년 동안 보금을 증거했어요. 3개월 동안 회당에서 증거했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순간 사도행 19장 10절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영접했더라 믿었더라 표현하지 않고 듣더라 이 말은 바울이 예배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얼마나 강력한 현장에서 보금을 증거했든지 보금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다 들은 겁니다.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거부한 사람도 있고 핍박자도 있고 잘못된 거진 소문을 퍼뜨리는 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절귀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거짓 소문을 얘기한 겁니다. 이걸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들은 겁니다. 바울은 한 번도 아릴들에게 할래 행하지 말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관습을 지키지 말라 말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얘기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할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다. 로마스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 칭함을 얻은 육체가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율법이요 613개입니다. 율법을 지킨다. 이 말은 먼저는 613개 율법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율법의 기준은 뭐냐면 613개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못 지키는 겁니다. 육체로는 율법을 통해 의롭다 칭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예루살렘 교회 조차도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아울러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래도 행해야 된다. 그게 뿌리 있게 자리 잡은 거예요. 완전히 오해입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요? 야구보는 우리가 수만 명이 믿는 사람 있다고 자랑하지만 결국 여러분들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딱 12년 만에 수만 명을 자랑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죽거나 포로로 잡혀갑니다. 12년 돼요. 보금이 변질되면 이렇게 망합니다. 절대 보금 원색적인 보금이 여러분 구역 지교를 통해 선포되셔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강력한 보금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 여러분 입을 통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 입장에서는 단계장 목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현장의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대교원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루살렘 교회 영적 색깔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영적 색깔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율료법이 강조되는 것은요 율료법은 하라 하지 말라 가 강조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분 치적 치적이 있고 분념이 있고 수근거림이 있고 뒷담화가 있어요. 치적을 많이 당하면요 사람이 위축됩니다. 제가 축구를 오래 했거든요. 축구를 오래 하면서 나도 참 많이 죄를 범한 것 같아. 축구를 못하면 실수하면 내가 또 이 필드에 나가면 또 성격 한석격 하거든. 나가라 나가라 옛날에 목사님들 중에서도 나한테 상처 많이 받았을 거야 오늘로서 정말 회개하고 죄송하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 의미로 이제 축구 안 합니다. 완전히 끝났어. 그때요 축구가 안 되면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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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럴 거예요.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그러면 축구장 필드에서요 실수하면요 치적을 많이 당하면 누가 그러더라고 축구공이 탁구공처럼 보여요. 탁구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위축되니까 그러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위축되게 지적을 많이 당하면 밖에 나가서 위축돼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강조되는 그 구역주의 특징은 지적이 많고 남 얘기가 많고 뒷담화만 많고 수근거름이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구역주교에서 우리 교회 말고 어떻게 구역주교에서 주의 종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 예원교회는 영적 색깔이 철저히 안디옥교회입니다. 원리스예요. 원리스. 그런 사람은 사역자 조장으로도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강조된 교회의 특징은 구역의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보금이 강조된 그런 데는요 지적이 아니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해하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 그걸 확대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강조된 사람 문제가 터지면 확대해석해요. 보금은요 문제를 어떻게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보금은요 다 수용입니다. 다 이해입니다. 어떤 색깔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이 사역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하나님 우리 구역주교회가 294개의 구역주교회가 617명의 사역자 조장의 하나 같은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안대옥교회 영적 색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노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스킬을 가지고 성도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역자 조상의 중심과 사상 어떤 중심과 사상을 가지고 사역할까 이게 바울의 중심과 사상입니다. 마태곤 18장 14절에 몇 주 전에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에 두어야 돼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뜻이란 말은요 의지원함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 작은 자가 가장 잘 통하는 곳이 구역주교입니다. 그 관리자가 여러분이에요. 작은 자 하나 나와 노선이 안 맞고 나와 색깔이 안 맞고 자라난 배경이 안 맞더라도 보금은요 다 원리스를 이룬 겁니다. 안디옥교회 보십시오. 어떻게 주인과 노예가 하나 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상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절대 구원받지 못할 부류를 정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세리입니다. 세리는 구원 못 받아요. 창기입니다.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만약 이들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구원 안 받아도 좋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이방인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어떻게 성교사 후보생이 됩니까? 어떻게 흑인이 성교사 후보생이 됩니까? 이거는 상상초라는 색깔이에요. 이것은 불가능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조직을 하나님은 완성케 하시고 이 조직을 가지고 세계보험하거든요. 그래서 구역지계의 가장 큰 저주가 뭐냐? 멈추는 거예요. 멈춤. 사획자 조작을 아셔야 됩니다. 멈추는 것이 지금 우리 구역지계가 병들고 있다는 겁니다. 멈추는 거예요. 인원이 멈추고 예배들인 인원이 멈췄다면 거긴 반드시 병이 온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들은요 아기들이 다 천재인 줄 알아요. 천재인 줄 압니다. 우리 딸이 지금은 21살인데 우리 딸이 5세인가 6세 때 엄마 아빠가 볼 때 천재인 줄 알았어요. 난 얘 천재인 줄 알았어요. 말하는 게 천재인 줄 알았어요. 글씨를요 빨리 터득했어요. 난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분석하는 게 있어요. 그때 15만 원 주고 분석을 했다고 영재 분석이 있어요. 영재 인재원인가 가서 15만 원 주고 얘가 영재인지 아닌지 분석을 했어요. 난 영재인 줄 알았어. 그래서 분석을 하고 돌아오면 2주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난 2주 동안 온갖 상상한 거예요. 이 영재를 어떻게 키우지? 이 영재를 어떻게 양육하지? 어떻게 가르치지? 둘이 신난 거야. 2주 있다가 편지가 안 왔는데 편지 뜯을 때는요 완전 로또 복권 당첨된 것처럼 얼마나 떨리든지 천천히 뜯었더니 그때 기억이 나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처음 단어를 보는데 이 단어가 생각나 이게 보이더라고 이게 그러더니 좀 지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 보통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막 키웠어요. 알아서 해라. 보통이라고 나오더라고 부모들에게 이런 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무너진 거거든 작은 자 하나 잃어버리는 거 하나의 원치 않아요. 그렇다면 그 중심과 사상을 가지고 이 작은 자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에디 313년 콘탄틴 대제 때 기독교가 이제 인정됩니다. 로마 법에는요 승인하는 종교가 있고 승인하지 않은 종교가 있어요. 승인된 종교 중에 하나가 유대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승인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디 64년경에 이 로마에 대화제가 일어납니다. 이 로마씨의 50%가 불탑니다. 그때 네로 황제가 그 돌파구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그 원인 제공했다는 것을 소문을 퍼뜨려요. 왜냐하면 정권은요 자기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왜?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잘못된 소문을 퍼뜨렸거든요. 저들이 모일 때마다 피를 먹고 살을 먹는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성교에 보면 그 사도인 18장에 보면 그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옵니다. 그때 그 황제가 글라디오 황제 4세거든요. 그 황제 때 로마에서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을 합니다. 칭령을 내리고 왜 칭령했냐면 그 로마씨의 크레스투스라는 크레스투스라는 이 유대인들의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떤 폭동이냐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테러하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소유가 일어나니까 글라디오 황제가 열받아갖고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킵니다. 그때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온 사람이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AD 64년에 그 타켓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년 동안 핍박당한 겁니다. 드디어 AD 313년 콘탄 대제가 기독교를 승인할 때 로마씨의 로마씨의 기독교인이 7%에 됩니다. 7% 기독교인이 7% 했어요. 그런데 그 7%가 그 지하세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영적 분위기가 뭐냐면 노예들에게 이런 소문이 퍼졌댑니다. 노예지만 교회감은 형제라고 불러준다. 노예지만 나를 자매라고 불러준다. 사람 취급한다. 음식도 제공한다. 형제라 부른다. 자매라 부른다.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이것이 마태복원 18장 14절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런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원하지 않느니라. 작은 자 노예라는 작은 자 사람 취급도 하는 작은 자를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사육자 조장 원색적인 복음이 강단에 선포되고 그 메시지를 현장에서 증가하는 여러분 사육자 조장은요. 작은 자 그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의 자세로 사육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이 어떻게 사육했는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육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우리가 바울바울 그러지만 이 사육을 보면서 여러분 심정 속에 다시 한번 기도자목이 정의일 겁니다.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사육하기에 주옵소서 나도 바울처럼 그런 중심 가지고 하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당연한 목사님은 종종 강단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원께는 성교를 위해 세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나는 성교지 위해서 죽겠다. 그게 그분의 영적 색깔입니다. 그럼 제자들도 그런 중심이 있어요. 이 말은 작은 것 하나 작은 성도 그걸 귀하게 여기는 어떻게 기억했냐. 자, 에덴 47년에 드디어 수리의 안덕에서 사울과 바나바가 파송됩니다. 신루아로 가서 배타고 처음으로 간 곳이 구부로섬입니다. 이 구부로섬의 저 동쪽의 살람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말하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같이 합류합니다. 세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과 요한이 살람하에서 구부로섬의 수도 바보섬에 도착합니다. 이름도 잘 정해야 돼. 바보섬이에요. 바보섬. 구부로섬의 바보라는 곳이 우리가 말하면 수도거든요. 이 구부로라는 이 거대한 이 섬의 총독이 있습니다. 총독.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누구냐. 서기오 바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빌라도 총독을 팔레스타인의 총독을 로마가 보냅니다. 빌라도를. 여기는 구부로는 서기오 바울을. 그런데 보세요. 이 서기오 바울이 나은에 같은 바나바와 사울을 접결을 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서울시장을 만나고 싶어서 만납니까?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 주냐고요. 그 정도로 이 구부로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나바에서 왜? 바나바가 구부로가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에 첫 번째 첫 번째 갔던 곳이 바나바의 고향 구부로로 간 거예요. 그 정도로 인지도 있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게 서기오 바울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싶은데 막는 존재가 안 했어요. 그게 누구냐? 헬라로 엘루마라고 나옵니다. 히브로는 바 예수 그 사람이 바울이 증가하는 이 복음을 서기오 바울이 듣지 못하도록 차단시켜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가? 왜냐하면 그 당시 이 구부로섬은요. 비너스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이 강력했거든요. 그리고 상류층은요. 자기 밑에 비서처럼 전속 무당들 전속 마술사를 두는 것이 관행이었어요. 엘루마는 전속 전속 무당이요 전속 궁중 마술사요 전속 비서였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간질한 겁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보금을 먼저 선포하기 전에 박수무단 엘루마를 완전히 꺾어버려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나오죠. 강한자를 먼저 꺾어라. 우리 구역지교에요. 강한자가 있습니다. 부흥되지 못하게 하는 확장되지 못하게 하는 강한자가 있어요. 멈추는 것은요. 이건 큰 병입니다. 자녀가 멈췄다. 그거는 근심이고 걱정이고 눈물이에요. 사역자 조장은 우리 구역지교에 멈추고 있나 성장하고 있는가 성도는 성장해야 됩니다. 구역지교에는 성장해야 돼요. 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주일날에서부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지점이 감난산이에요. 즉 43일째 되던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감난산에 주신 메시지로 감난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도행전 1장 8절이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의 미션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때가 AD 30년이에요. AD 30년에 감난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지 않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거침없이 증거하더라구요. 누가 증거했습니까? 바울이 어떤 교회가? 안두요 교회가 30년 만에 로마까지 확장한 거에요. 이 사단은 확장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구역지교에 확장되지 못하게 하는 강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혹 지도자일 수 있어요. 여러분일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내 입에서 보금만 선포되는가? 내 입에서 칭찬만 선포되는가? 내 입에서 위로만 선포되는가? 내 입에서 정말로 위드 임만웰 원리스라는 이 단어가 선포되고 있는가? 그러지 않고 지적이 나오는가? 뒷담화가 나오는가? 수근거림이 나오는가? 좋지요. 내 말에 수근거리고 동조하면 좋지요.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요. 반드시 열매가 없어요. 그런 것은 내가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걸 꺾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꺾었던 곳이 구보로에서 박순무당 엘루만을 꺾은 거예요. 이때부터 이름이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제 헬라 문화권에서 보금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름이 바꿔져야죠. 그러나 수리의 안두옥에서 여기까지 올 때는 바나바바 사울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름이 바뀌어요. 그만큼 주도권이 바울이 잡은 겁니다. 배를 타고 아탈리아가에서 버가로 가서 이 버가에서의 여러분들 버가에서 같이 왔던 요한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충격과 실망이에요. 왜 돌아갔을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도 바울틴과 함께 세계보모 하겠다고 동참했는데 왜 버가에서 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그 첫 번째가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을 봐요. 어머님에 대한 아들은요 이상하게 집 밖을 나가면 효자돼요. 가장 남자가 효자가 그냥 군대 갔을 때 군대 갔을 때요 어머니들에게 오는 편지에 보면 어머니 전상서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애절합니까? 이런 효자가 없어요. 자기 간이라도 떼어줄 정도로 문장이요. 이런 효자가 없어요. 제대하고 보세요. 똑같지. 아들은 집 떠나면 어떻게 돼요? 효자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에 대한 편견 그건 무시 못하거든요.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 다민족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저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회당에서의 증거했던 그 율법에 대한 메시지 각인되다 보니 거기에 대한 편견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버가에서요 BC대 안대역까지 가는 280km가 이 계곡이 있습니다. 이 계곡이 그 당시 가장 위험한 계곡이었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계곡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 도족도 많고 산적도 많고 또 위험하고 고지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복합적입니다. 하여튼 떠났다는 것은 그만큼 실망하고 자잘하고 지쳤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자 그들이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BC대 안대역에 갑니다. 이때 처음으로 메시지를 합니다. 구브로소임에서는 처음으로 영접했고 BC대 안대역에서는 처음으로 메시지 합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세계 성교 지역에서 보면 가장 확실한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가 BC대 안대역이었어요. 바울의 성교 전략은 첫 번째가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가 회당입니다. BC대 안대역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적인 배경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할 때 바울은요 아브람부터 이삭, 야곱, 다이세, 이르기까지 2000년의 역사를 쫙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담부터 기록된 성경이 아담부터 아브람까지 아담부터 아브람까지 2000년을 봐요. 첫사람 아담부터 10대 손이 노아고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람입니다. 아담부터 아브람까지 20대 손이요. 2000년의 역사를 봅니다. 아브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2000년의 역사예요. 이 바울은 이 바울은 BC대 안대역에서 해당해서 2000년의 역사를 구약 역사를 쫙 풀어냅니다. 그러면서 아브람과 약속 이삭과 약속 야곱과의 약속 다윗 왕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 입장에서는 충격입니다. 왜? 이때가 AD 47년이거든요. 유대인들 생각은요. AD 30년에 저 골고다 언덕에서 신성 모독제로 죽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야 예수.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우리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야 그 아들 이삭이 약속하신 메시야 야곱에게 약속하신 메시야 우리 믿음의 선지 특히 다윗에게 약속한 그 메시야가 17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예수라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이 사람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이 사람만이 제삼을 얻을 수 있다. 강력한 보금이 선포되니까 거기에 빛과 어둠으로 나눠집니다.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해요?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이때 나온 메시지가 뭐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거부하는 그들에게 먼지를 털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 와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루스드로에 도착합니다. 루스드로에 도착했을 때 사도인 14장에 보면 안진벤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셔버려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바울이 아니라고 하고 메시지를 증거할 때 이 비시의 안디옥의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이 루스드라에서 보금을 증거하는 바울을 보자마자 바로 돌로 쳐버려서 죽입니다. 여러분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돌로 칠 때 레기 23장에 보면 아무나 돌로 치는 게 아닙니다. 세 종류의 죄를 범한 사람 첫 번째 우상 중배자 두 번째 성범죄자 세 번째가 뭐냐 아버지를 향해서 어머니 향해서 저주하거나 욕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 대신 성 안에서 죽이지 말고 성 바깥에서 죽여라 죽일 때도 먼저는요 1.5m 높은 데서 떨어뜨립니다. 1차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돌로 사람을 죽일 때도 빨리 죽여야 돼 고통 없이 대부분 머리나 가슴 계통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비시리아 안두옥에 왔던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을 보자마자 돌로 칩니다. 성 안에 그리고 죽은 줄 알고 끌고 가서 성 밖에 내던집니다. 얼마나 분노했으면 얼마나 싫어했으면 왜 싫었겠어요?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 17년 전에 처형된 예수를 향해서 그리시도라가 외치는 저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오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시도라는 이 복음을 현장에 강력하게 증거하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지만 대항하는 자 반항하는 자 공격하는 자 많은 거예요. 그럼 나를 핍박한다 나를 욕한다 나를 향해서 수근거린다 나를 향해서 뒷담 맞힌다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내 입을 통해 증거하는 복음이 맞구나 성 밖에 던져진 바울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갑니다. 아시죠? 루스드라에 귀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디모드예요. 바울이 마지막에 예루살에 미성할 때 여덟 명의 귀한 제자들을 끌고 갑니다. 그 제자 중에 더베 사람 루스드라 출신 가이오와 디모드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이오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가이오가 아니라 새로운 인물이에요. 루스드라에서 돌을 막고 이제 더베로 다시 갑니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1차 사역. 그래서 비시리 안디옥과 이고니오와 루스드라와 더베가 바울이 2년 동안 사역했던 제1차 세계 성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에 속한 도시라고 해서 바울이 나중에 안디옥에서 아직 49년 정도 안디옥에서 편지를 하나 적습니다. 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비시리 안디오가 이고니오와 루스드라 더베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제 성교를 마치고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수리 안디옥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120km입니다. 부산 왕복보다 더 먼 거리를 2년 동안 사역한 거예요. 그럼 정상적인 루트 정상적인 지름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베에서 200km가 된 다소를 건너서 다소에서 수리 안디옥까지는 13km같이 안됩니다. 일로 내려오는 게 정상적인 지름길이에요. 바울은 지금 여러분들은 몸 상태를 보셔야 돼요. 지금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줬지만 몸은 만신창이에요. 온 머리는 다 깨졌을 겁니다. 피투성일 거예요. 아마 바나바가 부축을 해야 이동했을 겁니다. 얼굴을 보십시오. 온 얼굴에 붕대로 감싸일 거예요. 그런 바울이 이제 생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런 문제 앞에 정상적인 생각은 빨리 어떻게 해요? 더베에서 자기 고향 다소로 가야 됩니다. 다소로 가서 몸을 추스리고 치료한 다음에 빨리 수리에 안디옥에서 성교보고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루트예요. 여러분 바울이 다소 수신입니다. 길리기가 다소예요. 길리기가 다소 수신인데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지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소에 사는 사람 중에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몇 명이 있겠어요? 지방에 있는 사람이 타국에 있는 사람이 로마 시민권 얻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첫 번째가 영웅이 됩니다. 전쟁 영웅이 돼야 돼요. 그 선조 중에 누가 전쟁 영웅이 돼야 됩니다. 로마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영웅이 돼야 그 가문이 그 상으로 로마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막대한 기부금을 로마에 줘야 돼요. 그래야 그 가문이 시민권 받습니다. 그러면 다소에 사는 이 바울의 가문이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어떤 방법이든 다소의 이 바울의 가문은 최고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문입니다. 그 가문 중에서 이 바울이 가진 학식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유대인들은 열 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서 이제 모든 삶의 중심 회당 중심 회당 중심 라비 중심으로 모든 삶이 진행됩니다. 라비는 대부분 바리세인들이 하거든요. 라비가 가장 존경받는 직책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 최고의 라비 일곱 명을 정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라반이라고 말합니다. 라반 라반의 일곱 명 중에 최고로 뛰어난 라비가 가말리아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몰라요. 당연히 돌에 맞아 온몸의 피투성이 된 바울은 다소에 가서 치료받고 그 다음에 수리 안뒤로 가야 되는데 상식을 뛰어넘는 바울의 행동이 나옵니다. 보세요. 21절에 보금을 그 성에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보세요. 반대로 갑니다. 원래 핍박했던 곳으로 루스라 이고니온 안디옥 여긴 비시리의 안디옥입니다. 비시리의 안드로 돌아가서 돌아가서 뭐하다는 거예요? 다시 1120km를 걸어서 온몸의 피투성이 된 몸을 가지고 다시 그 고산지대 산악지대를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 갑니까? 200km만 가면 그게 지름길인데 왜 1120km를 걸어서 왜 그 산악지역을 또 갑니까? 피팍했던 곳을 왜 갑니까? 자기라의 돌을 던졌던 그 현장을 왜 갑니까? 성경 뭐라 하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 제자들 그 성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피투성이 된 자기 육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오는 이 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생각은 제자 그 작은 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 작은 자 그 작은 자들이 지금 유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그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생존의 문제에 걸려있는 갈등하는 그 작은 자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굳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절대 제자 삼기 위해서 그 성에 다시 어떻게 해요?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메시지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루스라 성도들이 바울이 도레마자 피투성이 된 채로 더배로 갔는데 그 더배로 간 그 바울이 안디옥으로 지름길을 갈 줄 알았는데 자기 앞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듣는 루스라 성도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건 때문에 그 어머니 유니게와 로이스가 자기 아들 미성년자 스무 살도 안 된 그 아들을 하나 앞에 받쳐버립니다. 그게 디모델입니다. 작은 자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 사람이 제자될 때 바울 같은 디모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 그걸 몸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된다. 여러분의 구역지교회가 2001년도의 새로운 확장을 위해서는 환란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멈추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환란 올 이유가 없어요. 핍박 올 이유가 없습니다. 수근거림 당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겠다가 작정하고 현장에서 팀을 이루어서 복음 증거하면 환란을 겪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제자 중에서 어떻게 장로들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장로는 지금 장로인과 달라요. 말씀 사역자를 세웁니다. 이들을 양육하고 이들에게 힘을 줄 말씀 사역자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할 때 뭐라 합니까? 금식함이요. 바울은 지금 금식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몸이 피투성이 되고 지금 산악지역 고산지역을 산길을 오고 간 바울의 몸 상태는 최악이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해도 나올까 말까 아는데 금식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들이 믿는 죽게 그들을 위탁하고 사역자들을 말씀 사역자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맡깁니다. 국리를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많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사람 중에 많은 스승이 있지만 언제 역사가 일어나느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라. 아버지와 같은 많은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그 사람 중에 진짜 제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가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같은 사람 아버지와 같은 사람 저는 우리 아들이 성교사를 키우기 위해서 제가 파송에 있는데 그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치킨이에요 치킨 제가 한동안 1년동안 치킨을 먹지 않았어요 치킨만 보면 가슴이 아려요 너무 가슴이 아려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지 가슴이 아려요 가슴이 나는 그걸 몰랐어 가슴이 아려요 아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이 가슴이 아려요 치킨만 먹으면 가슴이 아려요 제자를 남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사역 했기 때문에 갈라데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드디어 1110km를 다시 걸어서 안디옥에 도착해서 성교 보고를 합니다 그때 성교 보고의 첫 번째가 뭡니까 사도행전 14장 27절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저는 이 노정 바울이 걸어갔던 이 길을 세밀하게 보지 않았더라면 이 단어가 그렇게 가슴이 안 올 겁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낱낱이 분석하고 낱낱이 상상하며 묵상한 중간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있구나 아 이게 성교구나 이런 중심을 가진 사역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 하시구나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할 겁니다 처음은 안 될 겁니다 몸부림칠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볼 거예요 누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봐야 내가 변화됩니다 누구가 나를 얘기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면 변화됩니다 자 그럼 바울의 마음속에 각인된 사상이 무엇일까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이때가 AD 49년 입니다 바울이 AD 34년 즉 15년 전에 다메색에서 주신 메시지 이것도 직접 준 메시지가 아니에요 다메색에 있는 사역자가 바울에게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AD 34년 다메색에서 주신 메시지 자기한테 직접 준 메시지도 아니에요 다메색의 사역자에게 직접 들은 메시지를 평생 사명으로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의 정을 통해 강단에서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말씀이 멈춰라 멈추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이 사명이 그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증인입니다 AD 30년에 예수님이 마지막 40일째 되던 부활하시고 43일째 되던 그 감난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메시지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란 말은 법률 용어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증인은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보고 들은 것이 있어요 사역자들은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강단을 통해 들은 이 보금의 메시지가 각인되어야 돼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반드시 요구에 응해야 됩니다 법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장에 의해 구인당합니다 사역자 조장은요 현장 조직이에요 구역지교는 현장 조직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이 출두해야 돼요 현장 조직이기 때문에 현장에 출두해서 현장 지교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전파됩니다 세 번째 진실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이 헬라우로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 마르투스라는 단어에 순교자라는 영어 마터가 마르투스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이 말은 증인인데 어떤 증인이냐 순교자적 증인 바울은 순교자적 증인의 사명을 갖고 세계에 성경 10년밖에 안 했는데 아시아와 유럽이 보금화된 겁니다 기독교는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곳까지 온 겁니다 우리 예원교회가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나갈 때 여러분들은 당의장 목사님의 귀한 제자입니다 제자에게 품어야 될 것 나도 현장에서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작은 자 하나를 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 구역주교에 디모대 같은 인물이 나오고 여러분 현장에 바울 평생 동안 따라 낳았던 여덟 명의 제자들 루스드라 출신 디모데와 가요와 아리스타와 세군도와 소바더 같은 또 드로비버 같은 투기구 같은 바울 옆에 있었던 생명받쳐 싸웠던 여덟 명의 제자가 나오고 로마스 16장의 제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정신 순교자적 정신 이 정신을 가지고 사역해서 일반 교회가 상상하지 못하는 사역 상상하지 못하는 헌신 상상하지 못하는 열매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는 617명의 우리 사역자 조장 가슴 속에 바울의 정신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순교자적 정신 이 마르투스라는 순교자적 정신이 있었기에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피투성이 된 몸을 이끌고 정상적인 지름길이 아니라 그 제자가 가슴을 품고 그 제자를 향해서 다시 돌아가며 메시지했던 그 바울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당의장 목사님의 그 사상과 중심과 그 열정이 우리 617명의 사역자들 심령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의 하나님의 나라가 30년 만에 로마까지 확장된 것처럼 617명이 사역자들이 290개가 넘는 구역주교회가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량에 쓰임받는 놀라운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명도 예루살렘 교회 색깔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디옥 교회 색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누가 우리 구역주교회에 오더라도 다 치유받고 회복되고 제자가 되는 영적 분위기가 되는 원리스가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만위리 되는 위드가 되는 그런 현장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